뱃속에 알이 있으면 나셔야지 그 남자랑 여는 끝났소 귀는 또 왜 이렇게 얇어? 믿어요 아이필리브 오늘 끝났어 놔! 너 있으면 다 알아! 빨리 나와! 꼴 까물 떨자 돼있네 니 신랑이다 이 사람 만나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 텄다 텄어 아 싫어 싫어 스물여덟? 나이 완전 많아 오빠 일단 만나는 줄게요 나이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내 운명이 남자인지 아닌지 오케이 승원씨 안녕하세요 여보 아빠 이제 왔어 운명을 따르자 자고 갈거지? 아니요 가요 빨리 응 응 좀 파여서 얼굴을 들고 가요 아 아주 쇼를 하세요 음명이 뭘 어쩔다고 맨날 음명 가령이야 태랑씨 저라는 사람 이미 당신의 것인걸요? 어 오 손발 억울하더라 오 나 같아도 안 죽었다 에휴 거신걸요 아 뭐냐 이 거신걸요 아 오